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여호사밭 왕의 유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밭은 남유다의 사대왕입니다. 여호사밭은 왕이 되어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행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응금을 내어다가 아람왕 베네덮에게 보내며 약조를 맺어 북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아사왕은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손견자 한란이를 잡아 오게 가두고 그 시대의 의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사밭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역대하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To make strong, strengthen. 이 말은 자신의 힘을 키웠다는 말인데 어떻게 힘을 키웠을까요? 첫째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수비대를 에브라임 성읍들에 배치했습니다. 둘째는 바할우상과 아세라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셋째는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개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악행인 여로보암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밭은 남유다의 군대를 보강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악을 끊고 다위처럼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여호사밭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밭을 통해 강해지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밭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호바 해즈자지드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사밭 시대는 다윗왕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밭은 더 나아가서 레위인 율법사들을 세워서 유다 각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여호와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사밭과 유다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했고 블레셋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의 나라가 평안할 때 파세바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호사밭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귀영화가 넘칠 때 그 당시 사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연혼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이후에 계속 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여호사밭 왕 때에 와서 두 왕국의 차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남유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응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악녀여 우상숭배의 온상인 이세벨의 힘을 입은 아합이 사악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부강케 했는데 이 극과 극의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서 왕끼리 연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과 기름이 어찌 섞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친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동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여호사밭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연혼입니다. 여호사밭 왕은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아서 아들 여호람의 왕후가 되었고 후에는 국모가 되어 여호람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다윗의 씨를 말살하는 끔찍한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밭은 왜 연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화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유화정책이란 상대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하여 양보 타협을 위주로 하는 무마정책이다. 이 정책은 갈등 있는 두 나라 사이가 완화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자국이 상대국에게 물려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심화가 되어 큰 갈등과 와해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여러 나라들이 유화정책을 펴다가 실패한 예이다. 두산백과에서 참고했습니다. 여호사밭이 아압과 유화정책을 쓴 이유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사밭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하나였고 평화로 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선왕들이 서로 형제나라끼리 싸우니까 다윗시대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여호사밭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이루려고 유화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사밭은 아버지 아사왕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압과 친교를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과의 전쟁으로 많은 국고를 잃어버렸는데 만약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었다면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압과 유화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여호사밭은 자신의 소신적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하와 영화를 얻어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밭은 자기가 잘만 하면 악한 자와 손을 잡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밭은 아압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서 불신앙의 며느리라도 신앙으로 잘 교육하면 달라질 것이고 악한 자의 딸도 선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자기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와도 얼마든지 신앙으로 교육해서 잘 믿는 며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 교만입니다. 사도바울은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장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밭은 이런 오만한 믿음에 터쇄 걸려 결국은 악인과 손을 잡고 행하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아압과 길라라못 탈환전쟁에 참전하여 겨우 목숨만 건지고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 나왔고 아압의 아들 요람과 손을 잡고 에시온개벨에서 배를 지어 해군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은 그의 아내인 아달리아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 여호사밭이 제거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창자의 병이 들어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압의 딸 아달리아는 자기 남편이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뒤흔드는 악정을 행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영적위기에 빠뜨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밭의 영적교만함과 유화정책이 나은 악한 불상사입니다. 물론 여호사밭은 영적교만과 우유부단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아옥과 암몬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밭은 오직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대승을 거두어 보라가 골짜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경계대상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는 그 부흥이 자기 대를 넘기지 못하고 자식대에 다 망쳐버리게 되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여호사밭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식은 부모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점을 더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밭 왕의 영적교만을 탑화해야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밭을 통해 좋은 교훈은 받고 잘못된 길을 밟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